자 오늘은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아주 큰 카드를 준비했어요. 그리고 아주 소중한 예언의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. 나중에 확인할게요. 예언이니까. 자 그래요. 제가 카드를 준비했는데 좀 특별한 카드를 준비했어요. 짜란. 집에서 이렇게 이 카드를 제가 반으로 갈라온 카드예요. 보이시죠? 네. 일단 들고 계시고요. 쭉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카드들이 있어요. 다양한 카드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원하는 카드를 아무거나 골라주실 건데요. 느낌이 오시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콕 찍어주시면 됩니다. 요걸요. 자 본인만 확인하셔야 돼요. 확인하셨나요? 자 그대로 이렇게 가슴에 품고 계세요. 아 그쵸. 본인만 보세요. 네 괜찮습니다. 예. 그거 뭐 확인하지 마시고 어 정말 말을 안 듣는 것 같겠네요. 정말 기가 막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카드가 좋죠? 혹시 마누사이신가요? 아니요. 맞는 것 같은데? 그래요. 아 괜찮아요. 전 카드인 것 같은 걸 하나를 딱 집어주시면 됩니다. 손으로. 느낌을 하시고. 요거 요거 요거. 이게 만약에 일치하면 진짜 올해 운수 대통령일 겁니다. 진짜 확인해볼까요? 확인하셨나요? 한 번 확인하시고. 자 이제 이 두 카드를 확인해보겠습니다. 이 확률이 한 장을 뽑을 때는 52분의 1 정도가 되고요. 두 개가 합쳐지면 2500분의 1이 넘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. 확인해볼게요. 만약 이 카드가 일치하면 본인은 정말 마술사으로서 엄청난 소식이 있는 겁니다. 확인해보겠습니다.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얼추 비슷하죠? 여백이 상당히 비슷해요. 하얀색 부분은. 퍼센테이지로 따져되니 한 30%? 죄송합니다. 이렇게 들고 계시고 이렇게 들고 계시고 두 개 이렇게 합쳐주세요. 처음에 말씀드렸죠. 예언의 봉투. 이 봉투에 무언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뭐가 하나 들어있죠? 잘 안보셨나요? 하나 들어있습니다. 이걸 원래는 다른 관객이 뽑게 되는데 이 카드를 확인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 놀랍게도 두 개의 카드가 완전히 예언이 되서 하나의 카드로 나타나게 되는 마술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